으으. 으. 갈 수 있어! 갈 수 있어! 나 구마리 제목 다 깰 수 있다 인말이야! beh Vera 1977 역시 제민이세열 아아아아아 놀리지 말라구 오빠는 제목 다 깨봤어? 젠멧탈은 왜 못 깨? 난 이미 계속 젠민이 탈출했다고 이 젠민아 아아 오빠도 젠민이잖아 아니 나 젠보다 깼는데 아니 너 젠보다 못 깼더라 아 이 젠민 오빠 나랑 대결해 어? 내가 왜? 이 놈은 뭘 죽건데 오빠가 이기면 이번 달 용돈은 내꺼까지 다 줄게 근데 내가 이기면 오빠 용돈은 내꺼고 젠민이란 거 사과해 니가 왜 떡이라? 타이스키 감당 가능하겠어 씨 아직 봄때를 보여주겠다 이 봄때가 자 하나 둘 셋 한번 가는 거야 하나 하나 둘 야 먼저 출발하는 게 어딨어 아 내가 셋이라고 하면 출발이지 에헤헤헤헤 나 나 나 이 녀석은 내가 접수하겠어 내가 용돈은 말이야 아아 안돼 으아 잡히면 감아났다 부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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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들어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쌤 아하 의림없는 소이 어흥 으흠 어.. 나.. 잼모타.. 아아! 그.. 그땐에 회오리만 하면 나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! 아아! 아아! 왜 회오리만 안 깼는 거야! 어.. 그.. 그거.. 내가.. 알려준.. 아아! 어디 잼모타 잘하는데 없나? 마녀! 나 잼모타 잘해. 내가 알려줄까? 난 이미 여러 번 깼어. 와! 진짜? 아 역시 찐독이야! 아아! 그럼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에서 알려줘! 그래. 알았어. 나만 믿어. 응. 가자. 항상.. 뭐라는 거야. 너 말하지마. 그래. 마리아. 거기서 점프를 해. 이제 일치 됐다. 그래. 그래. 슬라이딩은 없지만 히든키로 알트랑 쉬프트랑 슬라이딩키가 나오거든? 아 다시 쉬거든? 빨리! 어? 어? 주웠어! 야! 이 돼지야! 흐흐흐. 더워 개꿍 잡다. 야! 맞잡두냐! 뭐? 이게 무슨.. 아이! 갈등돼지야! 준비됐어? 그흐흐흐흐흐. 얼마나 틀리려고 창으로 맞춤까지? 어? 나 옛날의 내가 아니다. 하루에 회월 백번, 월홈 백번, 다월 백번씩 엽돼가면! 나를 단련했지 옛날의 고마리는 죽었어! 하하하하. 맨아트 동생아. 게임은 재능이라는 거야? 너처럼 재능도 없는 애가 노력했다고 이 천주의 재미안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! 결투다! 그래서 내가 이기면? 한 달 용돈을 다 걸도록 하지. 어? 한 달 동안 내 용돈은 두뇌가 되겠구만. 하지마! 내가 이기면 오빠 한 달 용돈은 내꺼야! 알았음. 어차피 코공채를 올린대. 안 할 수가 없냐? 날 이길 수 있냐 한 말씀? 따라 잡을 거거든? 아니 고작 그 정도 실력으로 말이야. 이 체험자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니? 거기서! 아, 너무 쉽다. 나 따라 잡았거든? 야! 골 좋다! 먼저 올라간다! 아, 이 정도쯤이야. 금방 복부할 수 있어. 내가 따라 잡는다 했지? 아, 뭐 어디까지 올라왔길래 이렇게 기세등뚱한 거야? 난 벌써 연두색이라고! 뭐! 따라 올려면 따라와봐! 이 진도 빡세게 빼줄게! 어이! 젤 수 없다! 아, 오빠가 쟤 못하러 날 이길 수 없느니요? 으하하! 이건 진짜 간단해! 이젠 내가 오빠보다 잘 하기 때문이야! 뭐래? 넌 여전히 못하고. 나 역해. 알겠어? 내 특훈의 결과를 보여주겠어. 보고 있나요, 쥐떡이 선생님?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요? 뭐? 고작 쥐떡이한테 배우고 온 걸로 이러는 거였어? 오빠, 제가 오빠보다 앞서고 있는 거야. 잊지 마. 오빠 무슨 색인데? 나 지금 연보라색이지? 어? 내 바로 뒤잖아? 뭐, 살짝 긴장돼? 따라잡을까 봐? 뭐가 긴장돼? 난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야. 뭐? 오빠야, 또 잘 먹을게. 뭐? 꼬마리, 생각보다 꽤 하는 걸. 하지만 난 지금 노란색. 꼬마리는 지금 나보다 딱 한 단계 앞인 연보라색. 사람은 실수의 동물이지. 저 녀석이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는 순간. 난 용돈 부자가 되고 말 거야. 실수해라, 실수해라. 나도 이제 연보라색이다. 연보라색이다. 오빠, 나 이제 민트색. 오빤 어디야? 뭐? 이제 속도 좀 대볼까? 뭐, 뭐, 뭐? 내가 지금 연보라색인데? 나보다 상당한 게 앞서 있다고? 이 녀석, 키 써봐! 난 먼저 갈게. 나보다 늦게 오만 알지? 돈 다 내 거야. 결승선이다. 얼른 따라가지 않으면, 꼬마리한테... 오빠,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네. 또 파스카이! 사요나라 복구로 베이베.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이 정도면acs! 다했어요, 나이스. 고마워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